버티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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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살려서 트링 궁으로 버티면 이겨지나? 오케이 야 좋았다 이거거든 음 그래 그래 이 맛이지 이게 정보 전략이지 그죠? 일단 아레나가 나온지 며칠 됐잖아요 방송 끄고 이제 부캐로 아레나 하다가 뭔가를 발견한 거야 뭔가가 뭐냐 이제 아레나에 부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원이 다 줄어도 이 부활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팀원 한 명이 죽고 어차피 못 이기는 판에 마지막 원이 줄어들 때 그 팀원을 딱 살려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기는 거야 어 이거다 그래서 이제 뭘 하냐 일단 한 명은 죽어야 돼 일단 한 명은 미리 죽어야 돼 그리고 그 한 명을 안 살리고 있다가 마지막 원까지 마구마구 버티다가 딱 살리러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뭘로 버티는 게 제일 좋냐 그것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잃은 체력 빌의 회복력이 가장 높은 게 카르마 같더라고 만트라 W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뭐로 죽냐 바로 트린다미어 트린다미어로 미리 죽어서 마지막 원에 카르마가 버티다가 이 트린다미어를 살려서 트린 궁으로 한번 더 버티는 거지 근데 카운터가 뭐냐 완전 극딜 극딜 판테온 극딜 우디르 이런 말도 안 되는 데미지로 카르마 원콤 내버리는 이런 게 좀 카운터는 말이야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죠 아 이게 트린다미어가 버티는 템을 가는 게 아니라 트린은 그냥 극딜을 가는 거야 그래서 극딜 판테온 이런 애들 만나면 그냥 싸우고 근데 만약에 상대가 뭐 볼리베어 뭐 탐켄치 이런 유지력 싸움으로 간다? 그러면 이제 존버 전략으로 가는 거지 뭔 느낌인지 알죠 이제 설명이 좀 충분히 됐나요? 증강도 좀 중요하기나 좀 잘 버틸 수 있는 탱 증강 나오면 되게 좋거든요 저번에 플레이든강 거석상의 그거 먹어봤는데 이동불가 걸면 실드 생기는 거 그것도 엄청 좋더라고 소멸? 어? 응징의 천사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볼까? 아 일단 일단 가보자 오케이 야 샀어 샀어 드라가스 쏘나 에잇 오케이 이거는 이길만 한데 그죠? 오케이 굿 좋습니다 쿨감신 갈게요 이거는 그리고 절대 W 산말 하지마 어 왜요? 느는 게 속박 지속 시간이랑 만화 소모량 피해량 이런 거 밖에 없거든요? Q 쿨을 줄여야 돼 이거는 Q 쿨을 줄여서 W를 더 빨리 쓰게 하는 게 오히려 좋더라고 W에 쿨감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안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 굿 야 트린 성능 확실하네 음 그래그래 처음엔 일단 이렇게 가자고 창공에서야 이거 좀 좋던데 이게 왜 좋냐면 마지막에 딱 날아갈 수 있어 트린이 좀 멀리서 죽어도 뭔 느낌인지 알죠 일단 이걸로 가자 마지막에 이걸로 슉 날아가서 이제 부활시켜주면 되거든요 탱템을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 떴으니까 야 썰을 먼저 녹이는게 그쵸? 어? 오케이 자 도망갑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야 이길 수 있는건 이겨 일단 그냥 센데? 어 그래그래 지금은 그냥 센데? 아 근데 좀 빡센데? 뱀지가 아직 잘 바뀌는데 너무? 오 일로 오면 안돼 가비 하하하하 오케이 아직 방템이 없어 아 트로시카가 2초 후에 부활이라서 별로 안좋았던거 같거든요 난공불락? 풀이 8초긴 한데 나름 괜찮지 않나? 이게 제일 나은거 같은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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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탱템이 부족한가? 하하하하 오 좀 쉽지 않은데? 아직 좀 잘 녹는데 그쵸? 체력 몇이야? 35? 아직 한번 더 질 수 있어 괜찮아 아직 괜찮아 그쵸? 하하하하 야 됐다 하하하하 좋았다 일단 한번 살았어 그래도 흠 다 사실 버리는거긴 한데 다 맛없다 그쵸? 어? 이번엔 그거네 좀 탱 관련 증강이 맛있게 나와줬어야 됐을거 같은데? 난공불락이 별로인거 같애 보니까 잘못먹은거 같은 좀 돌려볼걸 그쵸? 땅 가보자 아 여기는 일단 어 좀 많이 힘든데? 하하하하 일단 버튼은 보겠는데 그쵸? 와 여기 데미지 뭐야 이거 데미지가 이상해요 어 이거 타면 안 돼 실수로 클릭하면 지금 살리면 더 사고야 절대 지금 살리지 마 상대도 못 살리게 하려고 저기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근데 살릴 생각이 없다고 버티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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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살려서 트링 궁으로 버티면 이겨지나? 오케이 야 좋았다 이거거든 음 그래 그래 이 맛이지 이게 정보전략이지 그죠? 좋았다 트리나 난공 불라고 한번 버티고 오케이 어 그러지마라 다오 아 W가 끊겼음 잠깐만 B상 이사항 안 돼 아 이거 마지막 W 안 끊겼으면 시행 없어가지고 끊겼어 일단 3등 오케이 첫판치고 순방했다 그죠? 근데 전략은 이제 뭔지 알았죠 세상에 이 느낌으로 가면 돼 음 그래 그래 다 맛이 없는데 그죠? 그냥 하나 버릴까? 실버 증강에 뭐 딱히 없잖아 그죠? 이걸로 초반이나 한번 노려보자 자 빨래줄 지져 지져 굿 맞다 야 빨래줄 쎈데? 2핀 피해량 300 나쁘지 않은데요? 초반승이나 좀 챙겨보자고 지져 지져 지지면서 지지면서 자 마구 지져 이거는 야 좋았다 오히려 초반에 좀 쎈데? 음 그래 그래 용암의 방패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죠? 방어력 100에다가 일정 확률 방어니까 이번엔 이걸로 가보자 이걸 타고 오지 않을까? 그럼 내가 대기하다가 오케이 타긴 했음 근데 흔적은 남았네 어 님들 이거 저한테는 그거 안 되죠? 저한테는 적용 안 되죠? 동료에게니까 소멸 한 번 가봐 어 난 안 죽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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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지금 좀 단단하긴 해 위치 변경? 오케이 나 지금 좀 많이 단단한데 좋은데 자 쉴드 주고 지금은 일단 그냥 센데 그죠? 존버 할 필요도 없이 일단 이길 때까지는 이겨보자고 이길 수 있을 때까지는 빨랫줄이 지금 데미지 몇이야? 8천 칠버 증강인데 뽕 다 뽑았는데 일단 이걸 좀 기다렸다가 할까 그죠? 그 전략 써야겠는데 여기서는 안 살리고 있다가 지금쯤 딱 가서 지금 살려 이거거든 이게 전략이거든 그죠? W 스킬 가속 200 이거거든 야 여기 너무 센데? 허허허허 오 그래 그래 오 지금 살리면 안 돼 오 야 너무 아프다 잠깐만 이상 그러지 말아 다오 그만 때려 다오 오 야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오 야 모르겠다 일단 싸워 오케이 야 이겼어? 이겼으면 됐어 좋 좋았습니다 아이템 가속? 이게 진짜 재밌는데 아이템 가속에 강심 이거 해가지고 무한으로 스택 쌓는 세트 너 꿈을 잃었구나 재밌겠다 강심 스택 지금 3천이야 와우 그러지 말아 다오 그러지 말아 다오 집중하세요 그만 좀 때려 다오 버텨 버텨 마구 버텨 제발 까비 전멸을 아까 써버렸음 아쉽다 와우 오케이 거인 그나마 거인인데 난공룰락보단 이게 나으려나 딜이 너무 센데 얘네 어어 자 다음판 자 다음판 다시 해보자 3-3을 해버렸네 빨랫줄 이걸로 초반 좀 넘겨볼까 아까 괜찮던데 그래도 님들 저 근데 볼리베어 거의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나 이거 해본 적이 있나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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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츠 죽어라 티모야 안되는거 알잖니 아그잡 영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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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회복량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그죠 어 맛있는데 벌써 좀 미래가 기대되는 근데 이 스킬은 쿨타임이 안좋고 피해량만 드네 W단오면 그냥 Q3만 해야겠다 회복량이 별로 안들어가지고 어 이번가면 초반은 든든하긴 한데 에라 모르겠다 살짝 망했음 허허허 아니 나 이거 이거 뽑고 싶었는데 용암의 방패 이게 안나오네 스웨이는 궁 한번 빼고 해야겠는데 그죠 빠졌다 어 어 어 곰 빠졌고 어 흠 없다 없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힘들었다 그죠 후웨이가 근데 허락을 안하는데 후웨이가 허락을 안하는데 어 어 트리나 아니 우리 그거였는데 우리 강심 듀오였는데 그 뭔소리야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하하하하 자 들어가자 음 그래그래 두고있고 강심도 많이 쌌다 그죠 최대체력이 만화의 절반만큼 증가합니다 주물력 증가합니다 그나마 이거 이럴수기는 아깝다 그저 회복하구 회복하구 으허허허허 회복하구 어 그래그래 아그잡 지금 살리지 말고 뭔지 알죠 살리더라도 이제 좀 있다 좀 버티다가 지금 딱 가서 살리면 좀 더 늦게 살릴거 그쵸 뭔가 아깝네 좀 더 버티다가 살렸으면 그쵸 여기서도 그걸 한번 해볼까 좀 안살리고 있다가 그쵸 에잇 호호호호호 호호호호 배역 좀 하자 뱅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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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맛이지 그쵸 음 그래그래 아 이건 다 맛이 없는데 그나마 재시작이 낫지 않나 다른게 다 맛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이거 어 여기 왜 이렇게 세 미안 미안 오오 아 마법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지 나 확실히 지금 너무 물렁살이야 체력만 높아가지고 여기서 박마저만 높이면 딱인데 그쵸 어 여기는 좀 그냥 싸워야겠는데 존버에선 안되겠는데 데미지가 너무 세서 그쵸 어 뭐야 잡았어 고맙습니다 어 이겼으면 됐어 이렇게 극딜인 상대를 만났을 때는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쵸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왜 이러세요 진님 어 어 와 이거 탐킨재가 잘했다 인정 이게 오히려 좋을지도 마지막에 내가 딱 살리면 되니까 살린척하다가 아직 살리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아 에잇 으으으으으으 지금 딱 살려가지고 오! 아니 아니 살렸잖아요 미니언팀 selling 미니언팀 하하하하 아니 alt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